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살입니다. 오늘은 미국탐험 7번째 시간, 뉴욕주를 해볼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나는건 어쩔 수 없군요. 또 얼마나 뉴욕은 또 다룰 것이 많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겁부터 나는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영광이겠구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시작해볼까요? 뉴욕주. 뉴욕주는요. 여러분.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지금 뭐.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가 딱. 여기가 이쪽에 오데호가 끼고 있네요. 그렇죠? 주요 공항 보면 뭐 라과디아, 존 FK, JFK공항. 야,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별명이래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여러분, 저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02년이었나, 3년이었나. 어쨌든 9.11 때문에. 9.11 그거 터지고. 아, 그래도 한 2003년 정도 된 것 같다. 조금 그래도 수습이 됐을 때. 같은 것 같은데. 대단하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해드릴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겠구요. 그렇죠? 보면. 자, 봅시다. 일단 지리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리를 살펴볼까요? 뉴욕이 뉴욕주인데. 아, 크네요. 커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 보면. 아, 큽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그, 이 호수. 그죠? 오데호죠. 오데호. 이거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저기 어디죠? 저쪽에. 그 캐나다랑 국경을 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버몬트,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있다 있으니까. 교통의 요지네요. 이 자체가. 그죠?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여기 보면 또 이쪽에. 이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있고 녹지가 대단한 것 같구요. 그렇죠? 보십시오. 아, 여기 다 나뭅니다. 나무. 녹색으로 보이게. 농지도 있고. 여러분, 이런 강을. 중심으로. 아, 여러분 이렇게 호수? 이거 호수는 호수 같은 거. 호수인가? 이런 것도 간간이 보이구요. 레이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야, 삼림도 풍부가고. 여러분, 뭐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해요. 너무 넓습니다. 넓고요. 산도 있고요. 그죠? 야, 그리고 여러분 있는데 이상하게. 이거 어떻게 돼 있는가? 뉴욕이. 여기가 뉴욕 아닌가요? 여기가? 맨하탄 아닌가? 여기가? 이게 맨하탄 아닌가? 이거? 근데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뉴욕이.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가만있어. 로드아일랜드가 어디야? 아, 로드아일랜드 저쪽이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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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가 전체가 다 그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예. 여기가 다 그건가 봐요. 그렇죠? 여기도 뉴욕주에 속하나 봐요.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는 여러분 그거죠? 여기가 뉴욕시죠, 뉴욕시. 아, 여기 센츄럴파크가 있네. 여기 가봤습니다, 저. 가봤는데. 구겐하임 미술관도 가고, 메트로폴리타 미술관도 가고, 뭐, 별레벨 때 다 가봤는데,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초기 작품을 보고 진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와, 여긴 브론크스구나. 아, 여기. 와. 여기 할렘가가 있죠, 그쵸? 와,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참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뉴욕시는 뉴욕주에 안 들어가나?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잘 모르겠는데. 저도 미국 지를 잘 몰라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같이 알아가도록 합시다. 아, 미국은 대단해요. 너무, 진짜 엄청 크고. 뉴욕주는 친숙하면서도 놀라움 가득한 주이다. 뭐, 미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쵸? 스릴 잃는 대서양 심해 낚시를 만끽할 수 있는 롱아일랜드. 아까는 롱아일랜드 있었죠. 그 다음에 평화롭게 하이킹과 패들링을 즐길 수 있는 에리론 넥산맥 등 뉴욕주에서는 하계절을 즐길 수 있는 실내외 명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일러문 뉴욕. 여러분, 이렇게 자연도 아름답네요. 동부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레츠워스 주립공원. 위를 열기구를 타고 활공하거나 코닝 유리박물관에서 유리불기 시범을 구경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의 핑거 레이크스를 따라서 자리한 수상 경력의 와이너리에서 빈티지 와이너리 시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와인으로도 유명하고. 나야다라 폭포에서 안개 아가씨. 메이드 오브 더 미스트. 올라서 생계자연불가사이를 가까이서 체험하고. 여러분, 이건 뭐 관광명소죠. 최고예요. 캣스킬 산맥에서는 우드스탁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기념하는 박물관에 방문해보세요. 그 다음에 뉴욕주 중부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긴 수로 시스템을 크루즈로 둘러보고 수제 맥주 양조장을 투어하면서 지하로 가서 하우동굴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올버니를 중심으로 하는 주도지역은 미국의 식민지 시대와 독립전쟁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사의 한복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경기장인 세러토가 경마장. 세계 최고 순종마들이 벌이는 스릴 넘치는 경마대회도 관람 가능합니다. 크루즈로 사우전드 제도에 있는 두채성을 둘러보고 와일드 센터를 찾아서 나무 꼭대기를 있는 트레일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또 예술공연이 있는 셔터코 엘러게니에 있는 뉴욕시는 뭐 여러분 거기에 뉴욕시만 가도 일주일 동안 다 못 봐요. 메트로폴리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제가 박물관에서 고갱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진짜 교과서에서만 봤던, 화집에서만 봤던 그런 고갱의 진짜 최고의 작품들이 거기에 전시되더라고요. 역시를 보면 진짜 내가 얼마나 깜짝이는지 모르는 걸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술관에 오면 아주 유명한 거 한두 점이고 나머지는 좀 안 유명한 거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뉴욕시에서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광하고 고충건물 전망대에서 유명한 스카일라인을 관광하고 저는 엠파이 스테이티빌딩 한번 올라가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9.11 국립기념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욕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이런 관광으로서 목적으로 가면 최고죠. 미국의 중심이죠. 그래서 뉴욕주는 가히 물의 천국이라고 하네요. 진짜 보니까 뭐 여러분 호수도 있고요. 그렇죠. 호수도 있고 호수부터 시작해서 바다 진짜 무슨 그 다음에 계곡 이런 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 이것도 여러분 진짜 엄청 감동적일 겁니다. 이것도. 자연도 아름답네요. 그 다음에 워크웨이 오버 더 허드슨. 허드슨강을 이렇게 딱 그은가 봐요. 가로질러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보다리래요. 이거 산책하기 기...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풍이... 멋있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는 뉴욕주 의사당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굉장히 유서 깊어 보이네요. 그렇죠. 19세기 검축을 이라고 합니다. 전시가 이름도 연주특별 전시가 있다고 하고요. 볼트성 세인트 로레스가... 이거 되게 유럽풍이네요. 그렇죠. 프랑스를 보는 것 같네요. 사우전드 제돈의 알렉산드리아만에는 투어보트로만 접근이 가능한 방 120개의 라일난트 풍성이 있습니다. 와... 여기는 그걸로만 갈 수 있나봐요. 보트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가봐요. 와... 멋있다. 이런데요. 그 다음에 유리박물관에서 직접 시범을 볼 수 있나 봅니다. 이런 거. 재밌겠네요. 그 다음에 미국 야구명예의 전당. 와... 미국 야구명예의 전당이 여기 뉴욕주에 어디입니까? 쿠퍼즈타운이라고 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순례 같겠네요. MLB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리운아. 이 운하는 국립유산회랑에 속합니다. 국립공원숲보호구역 34... 34군데의 역사적 랜드마크와 정성을 찾아보세요. 와... 여러분 이게 수로가 진짜 운하처럼 돼있네요. 와... 이거 되게... 여기서 크루즈타고 이렇게 쭉 관람이 가능한가봐요.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런 거 되게 독특한 경험이겠네요. 그 다음에 에디론 덱 산맥. 와... 아까 전에 얘기한 거구나. 그래서 가을 단풍으로 물든 에디론 덱 경관도를 따라서 로드트립을 떠나보세요. 여러분 이야... 역시 광대한 땅이네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다... 이 광대한 자연을 보십시오. 자전거 하이킹과 난파선 다이빙 물론. 수제 맥주 양주장과 와이너리 투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가면 좋겠는데. 굉장히 치유가 될 것 같은... 벌써 이렇게 사진만 봐도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곳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몬탁 포인트 등대가 있네요. 이야... 등대가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동쪽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서양 쪽에 있네요. 대서양 쪽. 이게 롱아일랜드가 여기... 여기... 튀어나온 여기 롱아일랜드죠. 그렇죠? 와... 진짜 볼 거 많나요. 여기는... 뭐... 너무 많네요. 마지막... 헌터 마운틴은 여기서는 1년을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원한다면 헌터 마운틴. 여기... 마을 자체가... 산 이름 자체가 헌터 마운틴이니까 이야... 옛날에 사냥 같은 걸 많이 했나 보죠?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여기 동북부 전체가 이쪽에 진짜... 산이 울창하고... 예... 진짜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요. 산과 물 이런 게 풍부하고 또 대서양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야... 벌써 뭐... 벌써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는 뭐 그런데 뉴욕시는 문화적인 걸 볼 수 있고 그냥 뉴욕주는 또 자연적인 걸 만끽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죠? 예... 그러면 이제는 뉴욕주의... 그러면... 역사와... 그... 특징 같은 걸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뉴욕주 이렇게 있고... 굉장히 넓... 넓네요?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어... 야... 멋있다... 예... 엔페스틱... 주가... 아일러브 뉴욕이래요... 아... 여러분도 넓어요... 그쵸? 어저께 한... 어저께... 어저께 무슨 주 했지? 어저께... 뉴엠프셔 주했나? 아... 뉴저지 주했구나... 뉴저지 주 보다 넓네요... 그쵸? 예... 주 도는 올번이고... 최대 도시는 뉴욕시... 그쵸? 뉴욕은... 음... 진짜 최고의... 문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정신이죠? 정신... 미국의 정신... 예... 그렇게 돼 있고... 아... 여기 진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올 것인가... 진짜... 예... 뉴욕 꿈이 만들어지는 콘크리트 장글... 제이지... 예... 위대한 캐츠비즈... 퀸즈버러 대교에서 건너면서 바라보는 뉴욕은... 항상 처음 본 모습 그대로... 세상의 모든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격렬하게 약속한 첫 작품이다... 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이 도시의 역동성... 여러분 이런 걸 참 생각해 보십시오... 하... 이 도시의 역동성... 하... 하... 아... 저 처음 뉴욕에 갔을 때 생각납니다... 그... 어디지... 음... 뉴욕에 딱 내려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뉴저지에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내렸는데... 내려서 조금 가는데... 엄청난... 그 막... 사이레 소리가 막 들리고... 그... 부... 부... 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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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도시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활기가 넘치는 그런 거... 예... 미국 북동부의 주... 별명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고담 스테이트... 그래서 유명주답게... 많은 별명이 있다... 으... 미국 북동부에 위치해 있고... 미국 독립 당시 13개 주 중 하나... 북쪽으로는 캐나다... 캐벡... 온타리아주가 국경을 접하고... 펜실베니아... 뉴저지... 그 다음에 로드아일랜드... 코네틱과 메사추스... 버모터가 접하고...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교통의 요지급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일반적으로 뉴욕이라고 하면은... 뉴욕주 전체를 가리키기보다... 이 주의 도시인 뉴욕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뉴욕주임을 강조할 땐... 뉴욕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래도 뉴욕시는 또 따로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뉴욕주의... 번외편으로... 뉴욕시를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뉴욕시를 주의 도... 주의 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도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주도는 올번이라고 합니다... 뉴욕이란 명칭은 11세기 요크 공작이었던... 제임스 스튜어드... 훗날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에서... 따온 것이다... 요크 공작에서 나와서... 요크가 해서 뉴욕이 되는 거군요... 뉴욕하면 다들 대도시만 떠올리지만...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뉴욕주의 포폴러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낙로움이 발달하고요... 치즈 같은 거 많이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사과 생산량도 미국의 상위권을 차지하고요... 출판 기계 전자제품 등의 공업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남한 면적보다도 1.4배 넓은 주짓값... 산도 있고... 시골도 있고... 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의 동계올림픽이 열린 레이크 플래시드도... 뉴욕 쪽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뉴욕 산다 그러면... 뭐... 뉴욕주가 아니라 뉴욕시에서 산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뉴욕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시골이 나오는 등... 복합적인 지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네요... 정말... 그렇죠? 뉴욕시의 역사 때문인지... 이주에는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도시나... 마을 이름이... 꽤 많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홀랜드... 바타비아...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욕도 옛날에... 뉴 암스테르담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뉴욕주의 면적은 14만 평방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인구는 약 1,984만 명이다... 이거 뉴욕시의 인구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미국 50개 주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지만... 현재는 플로리다에 밀려서 4번째가 된다... 그래서 갈수록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뉴욕시의 핵심인 맨해튼이... 뉴욕주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맨해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해튼에서 더 가깝고... 집값은 더 싼 유전지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렇게 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나보죠... 그래서 주 전체 총 생산은 1조 7,000억 달러래요... 그래서 1조 6,200억 달러인 대한민국보다 조금... 이 주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걸 맞먹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뉴욕주의 경제 규모는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이어서 3위다... 그래서 1조 클럽의 멤버들은 이 3주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 정도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가... 현재 15개국밖에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이 3개의 1조 클럽을 다 합치면... 합쳐도 1등 하겠네요... 그래서 한 국가가 무려 4개의 대규모 경제 주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엄청난 경제력에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독일, 영국... 다 유럽의 주민들이 많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많죠... 16-17% 이상이 되고... 주류는 역시 앵글로섹슨족들이죠... 중서부의 추운 주들에서는... 독일계, 미국인, 폴란드계가 주류인 것과 달리... 뉴욕은 일족이 영국이 식민주의 한 곳이다... 그래서 영국계 혈통이 주류고요... 그 다음에 또 남미의 자메이카,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콜롬비아, 남미계통국... 히스패닉이죠... 이집트는 이쪽은 아니지만... 이민자들이 많고... 백인, 흑인, 황인, 그리고 히스패닉과 아랍게는 인종 전시장급이다... 그렇죠... 특히 뉴욕시 같은 거는 인종 박물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뉴욕은 양키스와 뉴욕 매치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닉스... 뉴욕닉스는 최고의 NBA... 팀이죠... 그리고 또 뭐... MNFL, NHL 팀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CBS, NBC, ABC, 폭스 등의 본사가 전부다 뉴욕주의 있대요... 야... 그래서... 이것은 뉴욕이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부 시각에 맞추어서 뉴스를 제작하기에 가장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와... 야... 여러분 이거 일종의 트리비아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워싱턴에 뉴스 헤드쿼터가 있는 경우도 많았다... 전부 다... 뉴욕으로 왔다고 하네요... 펩시의 본사도 뉴욕에 있다...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 정치 색깔은 민주당일까요? 공화당일까요? 역시 민주당 성향인 중이군요... 음... 네... 29명 중... 의원 29명 중 23명... 하원의 영지...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텍사스주... 공화당에 덕받친 텍사스주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음... 남부의 텍사스주... 그렇죠... 주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시골이라서 공화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어차피 그렇구요... 음... 어차피 민주당이 좀 우세다... 라는 거죠... 쭉 이렇게 있구요... 뭐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으... 그런데... 여러분 그... 뉴욕 쪽 북부에는 좀 시골이잖아요... 백인도 많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 많으면... 또 민주당과 공화당이 조금 이렇게 좀... 호각을 이르기도 하나봐요... 그렇죠...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기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 번호를 보유했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뉴욕주는 뭐 여러가지... 업세이트... 업스테이트... 포팔로우 시라키스... 어차피스... 올보니들을 포함하는... 업스테이트... 업스테이트... 저 위쪽이죠... 그렇죠... 북쪽... 뉴욕 로가인드 등을 포함하는 다운스테이터 다닌다... 이 두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적 변경이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뉴욕주가 넓고 그래서... 넓고 그리고... 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것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그러니까 역시 그게 다르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방과... 좀... 서울은 조금 다르죠... 배경이... 그래서... 일단 업스테이트는 러스트벨트에 속하고... 문화적으로도 뉴욕보다는 시카고, 미러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등과 더욱 연결되어 있다네요... 반면 다운스테이터는 전형적인 북동부 지역으로서... 보스턴, 필라델피아, 볼티모와 워싱턴 DC와 함께... 북동부의 메갈로폴리스를 이루고 있다... 조금 이게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죠... 재밌네... 미국 변호사 시험 중 뉴욕주의 시험은 올버니와 버팔로에서 실시된다고 합니다... 버팔로로 가는 한국인 응시자가 더 많다... 한국인 응시자가 더 많다... 이런 것도 있고요... 출신임을 한번 볼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출신임을 한번 볼까요? 정치 및... 군사계... 낸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의 영부인이 있었던 낸시... 부통령... 제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13대 대통령... 많이 나오네요... 도널드 트럼프... 역시 이쪽 출신이군요... 현 대통령이 지금 나온 곳입니다... 바바라 부시... 조지 워커 부시의 어머니... 보리스 존슨... 몰라요... 영국에 가서 총리를 했네... 세뮤얼 틸던... 몰라요... 정치인... 루즈벨트 대통령... 대단히 유명하네요... 유명하죠... 필모... 루즈벨트... 엘리자베스 멀러... 제임스 멀러의 부인... 너무 많네요... 잭클린 케나디... 존 에프 케네디의 부인... 셔먼... 조지 클린턴... 줄리아 타일러... 프랭클린 루즈벨트... 야... 맨 웨스팅헛스... 락펠로... 소교왕으로 유명하고요... 켈빈 클라인... 우리 켈빈 클라인도 모르면 또... 간첩이죠... 배우... 얼마나 많을까... 다이앤 레인... 데이빗 듀커브니... 엑스파일에 나왔던... 그쵸... 덴절 워싱턴... 아주 저거죠... 유명한... 아프리카... 아프리카계... 흑인이죠... 뭐... 어쨌든 뭐 그리고... 루니... 로다주도 여기 출신이네요... 로봇 드니로... 로봇 드니로... 대부에서의 그 연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쵸... 루니 마라... 루시 류... 리브 타일러... 아... 리브 타일러... 저... 예전에... 아마게또 나오지 않았나요... 마틴 스콜세지... 최고의 감독이죠... 맷 딜런... 이야... 멜로니 그리피스... 브룩실즈... 이야... 언제... 야... 이거 진짜... 향수에 젖은 이름이네요... 빈 디젤... 세라 미셸 길러... 이야... 그 다음에... 소피아 코폴라... 이거는... 저건가요? 코폴라 감독에... 뭐... 연관이 있나? 스칼렛... 좋아하는... 스티브 부세미도 여기 출신이네... 시고니 위버도 여기 출신이고요... 시고니 위버... 에일리안의... 그렇죠... 그 다음에... 실베스터 스텔론... 어...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탈리아 출신 아니었나요... 그 다음에... 뭐... 아만따... 알파치노... 부모는 이탈리아의 이미자 출신... 알렉 볼드윈... 에디 머핀... 여기는 뭐... 그냥... 에디... 에이드리언... 브로디... 피아니스트가 나왔었죠... 야...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 많아서... 올리버스톤... 감독이죠... 그죠? 올리비아 와일드... 우디앨런... 하... 우디앨런은 또... 우디앨런 하면... 더... 뉴욕... 뉴욕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우피 골드보그... 야... 시스터 액트에서 날렸었죠... 아... 앤투어스 빌런은 잘 모르겠고요... 이디나 맨젤... 제니퍼 로페스... 부모는 푸에르트리크 출신... 제니퍼 이니스턴... 그렇죠... 유명하죠... 제니퍼 코넬드... 아... 제니퍼 코넬드도 여기 출신이네요... 제이 레노... 야... 최고의 방송 진행자였죠... 음... 존 레기 자모... 줄리아 스타이스... 지미... 찰리 쉬인도 여기 출신이고요... 코크 토글라스도 여기 출신이고요... 아... 여러분 진짜 너무 많다... 크리스찬 슬레이터... 크리스찬 슬레이터... 크리스찬 슬레이터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클레어 데인즈... 탐 크루즈가 또 여기 출신이네요... 진짜 여러분...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의 연수입을 다 합쳐도... 진짜 어마어마하겠다... 팀 로빈스... 프렌시스 포드 코폴라가... 소피아 코폴라의 아버지였구나... 예... PB 케이츠... PB 케이츠가... 야... 무슨... 남성들을 울렸던 PB 케이츠 아닌가요... 아... 헌프리 보가트... 야... 여러분 대단합니다... 뮤지션은 툭박... 툭박... 아... 대단하죠... 아... 제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네요...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연구사람 아니었나요... 아... 야... 모라이어 캐리... 스트라이슨드... 아... 빌리 조엘... 야... 빌리 조엘... 우... 우타다시카룸은 여기 왜 나와... 아... 뉴욕에서 태어났나봐요... 이거 사장님이 이끌어서... 유진박... 오... 어... 요즘은 뉴욕 출신이었죠... 맞아요... 조지 거신... 아... 최고의 클래식 작곡가였죠... 과학계... 칼세이건이 뉴욕 출신이었고... 타이슨... 예... 이분은 흑인이신데... 대단... 대단히... 총명하신 분이고... 스티븐 와잉보그는 저기... 에... 에... 그... 표준 이론으로... 노벨상공화 되신 분이죠... 어... 스티븐 와잉보그... 우리나라의 이휘소하고... 친구분이셨던 과학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 표준 모양이라고 하는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방사성 원소의 베타... 베타... 붕괴가... 전자기력과 통합해서 설명하는... 표준 모형을 수입한 걸로...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구요... 오펜하이머도 여기... 여러분... 오토펜을 맨하튼... 계획이라고 해서... 그... 원자폭탄을 만든 데... 기회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그거... 우리 이분이... 원자폭탄의 아버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어마어마한 과학자였고... 그리고... 파이먼... 파이먼... 예... 천재 중에 천재였죠... 파이먼... 저기 그... 뭐였죠... 아... 음... 양... 양자... 양자 뭐였지... 아... 모르겠습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개척자였습니다... EQR이라고 그러나... EPR이라고 그러나... 아... 뭐였지... E... 퀀텀... EQD였나... 퀀텀 다이나믹스... 일렉트로닉 퀀텀 다이나믹스일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언론계는 잘 모르겠구요... 문학계... 더글라스 케네디... 어... 모리스 센닥은 이거는 최고의 동화작가임... 동화... 동화화가... 동화작가이면서... 오리스 센닥...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 홈밀밭의 파수꾼... 캐쳐 인 더 라인... 쓴... 셀린저가 또... 뉴욕 출신이군요... 이야... 근데 사는건 뉴욕에서 살지 않았죠... 아니야... 뉴욕에서 살았나... 뉴욕주에서... 잘 모르겠네요... 어... 근데... 마이클 조던이 왜... 저... 뉴욕주 출신되어 있지... 저거...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아닌가... 대단하네요... 마이크 타이슨... 이거 왜 그러지... 진짜... 어쨌든 뭐... 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잘 모르는 사람들 많네... 기타인물... 오... 잘 모르는 사람... 알카퍼네... 오... 알카퍼네... 그래서... 지금까지... 뉴욕주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우리가... 뉴욕주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려면... 사실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 뉴욕주 안에 번외편으로... 뉴욕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